김혜수 선생님은 제가 뭐 두말할 거 없잖아요. 너무 같이 해보고 싶은 선생님이고 그리고 일단 너무 부담이 돼요. 저는 사실 부담이 제일 크고 선생님이랑 같이 호흡을 맞추는 씬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정말 선생님을 눈을 뚫어져 쳐다보고 대사를 하는 씬이 많은데 선생님 눈만 보면 지금 너무 작아지는 것 같고 제가 가끔 선생님이 속으로 내 연기에 대해 평가를 어떻게 하실지 이런 게 너무 부담되는데 일단 선생님이 전혀 그런 거에 저를 더 기를 좀 살려주신다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시니까 자신감이 김혜수 선생님 잘하니까 칭찬하신 거죠? 잘하니까 칭찬한 거라고 칭찬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연기하는 날 너무 설레고 기대되고 처음에 하기 전에는 너무 걱정도 되고 선생님 속으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걱정이 됐는데 한 3개월 같이 촬영하는데 너무 뵙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의지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기댈 기둥이 있어서 너무 편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